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가 이사장과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한국 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은 해외선교회가 앞으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포항 중앙 침례교회 김중식 목사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 이사장으로 주민호 목사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1988년 3월 14일 창립된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선교회는 전 세계 62개국의 선교사 750여 명을 파송했습니다.